자 이체비 오늘 이제 무증일입니다 무증일인데 세력들은 무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히 받겠죠 당연히 받을 겁니다 지금 주가를 한번 크게 후려치고 매집을 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매집을 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세력입니다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일체비가 진행하고 있는 리보세라닙 이 약은 되는 약이죠 지금 중국에서 6년째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게 잘못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전기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죠 그냥 뭐 강홀딩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지금 파이프라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을 겁니다 지금 여러가지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HLB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간암하고 선당함 이런 부분만 봐도 지금 충분히 이 정도 시청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위암 3차죠 위암 3차 부분인데 이게 납기를 지금 넘긴 상태로 벌써 3개월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프리엔디를 진행을 하고 1년 6개월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납기를 안 주고 있다는 것은 이거 주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상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성공 가능성 가장 큰 약이죠 지금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렇게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약을 가지고 지금 임상을 하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는 지금 HLB가 거의 유일하다 그 정도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무증이 오늘이면 끝이 납니다 오늘이면 무증이 끝이 나죠 끝이 나는데 회사가 지금 회사만 투명하기만 하면은 이거는 급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급상승 지금 다시 이렇게 크게 흔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못할 겁니다 이게 회사가 투명하게만 해버리면 HLB는 지금 뒷다리를 잡힐 만한 부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위암 3차 부분만 지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 외의 부분은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잘 진행되고 특히 가남하고 선낭한 부분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희귀의 아픔으로도 지정이 되었고 가남 부분도 지금 칸넬루 주막과 리버세라닙이 병용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환자 모집이 마무리되고 쭉 진행을 계속 별탈 없이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자조심에서 조사하고 증선이까지 올라가 있는 것도 위암 부분이죠 위암 부분 이 위암 부분으로 조사를 저렇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걸 자꾸 숨기면서 주주들에게 뭔가 좀 확신과 믿음을 주지 않느냐 이게 이제 좀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회사만 좀 투명하면은 이거 이제는 흔들지 못하겠죠 지금도 이제 흔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지금 이 무증이 끝나고 나면은 이 무증이라는 게 이 약발이 단기적으로 밖에 작용을 하지 못하죠 보통 무증이라는 게 회사의 가치를 갖다가 크게 증가시키는 이런 부분이 아니죠 그냥 싸보이게 하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 그런 부분이고 주식 수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이걸로 주가가 이제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많이 회복을 했는데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무증이 끝나고 났을 때 다시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증선의 결과가 눈에 보이는 상태가 되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걸 또 재료 삼아서 또 얼마든지 또 흔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력들이 그렇게 흔들어 대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원천 차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올라가다 뭐 조정을 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서 한 발전만 더 나가면 됩니다 회사에서 투명하기만 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급상승 스토리를 계속 써갈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써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회사에서 그동안에 정말로 오랫동안에 투자를 한 이 주주들을 정말로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될 때죠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뭐 무증 받아 가지고 무증해서 HLB만 본다 그러면 무증을 했어도 아직까지도 만원이나 더 하락을 한 상태죠 만원이나 더 하락을 한 상태죠 지금 이 박수받는 유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박수는 커녕 지금 상당한 오랜 주주들에게 거의 뭐 뚝배기를 깨버리는 박수는 커녕 그냥 뒤에서 등에 칼을 꽂아 버리는 그런 결과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좋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회사에서 투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투명하게 회사는 항상 주주들과의 소통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을 이제 실행을 좀 해 주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만 해 준다 그러면 정말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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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들에게 어느 정도 되었다고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알려주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믿고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마음을 졸이지 않으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선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 없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앤디 627 때도 거짓말한 부분은 없고 그 다음 지금 어쨌거나 그 상황에서 627 그리고 그 다음 그리고 베스트 논문을 선정 받은 부분들 전부 다 거짓말한 부분은 하나도 없죠 그리고 PFS 값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OS 값이 유의차는 없지만 절대값은 상당히 높죠 더 처지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뭐 이런 정선이 결과가 아주 좋지 않게 나온다거나 그런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죠 납기가 계속 밀리고 밀리고 계속 밀렸는데 12월달이 지난 지 이제 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납기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이 주주들을 그냥 기만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말로 이 납기를 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있는 건지 설마 그렇게는 그 정도는 아니겠죠 설마 지금 데이터 수집을 한 게 1년 5개월이 다 돼가는데 1년 5개월 동안에 수집을 했으면 지금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주주와 소통을 안 하고 있죠 납기 정도 납기 없이 일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갖다가 납기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이건 극비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주주들에게 그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자연스럽게 방어가 되게 돼 있습니다 방어가 되고 지금 무상증자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편안하게 상승 흐름으로 가겠죠 자기 가치 찾아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 다 필요 없죠 다른 것보다도 지금 현재 HAB에서는 NDA 승인에 대한 진행 상황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 언제쯤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소통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통이 된다 그러면 이건 뭐 그냥 잘 가겠죠 잘 갈 겁니다 잘 갈 거고 주가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주주들이 흔들든 말든 뭐 지금 납계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흔들지를 못하는 예시당초에 흔들 흔들지를 못하겠죠 못 흔듭니다 지금 지금 이 검찰 조사 이런 부분 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조사해 봐라 그거 지금 NDA 승인 신청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또 미루고 미루고 미뤄서 또 6개월 8개월 1년 이렇게까지 밀리는 것은 설마 아니겠죠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으니까 납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주가를 가지고 크게 장난을 치거나 흔들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